아직 봄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이르게 느껴지는 감이 있기는 한데요. 오늘 날씨만큼은 정말 따뜻하겠습니다. 서울의 한낮 기온이 13도로 예년보다 약 2배가량이나 높게 오르겠고요. 어제까지만 해도 찬바람이 매섭게 불어들었던 터라 이 날씨가 더욱더 따뜻하게 느껴지겠습니다. 대전도 낮 기온 16도, 전주 17도, 강릉 15도까지 오르겠습니다. 날씨에 변수가 있다면 미세먼지입니다. 아직은 전국 농도 보통 수준이지만 중서부 지방은 오전 한때의 농도가 짙어질 수 있겠고요. 또 오늘 하늘빛이 흐립니다. 현재 전국적으로 구름의 양이 다소 많은 모습인데 종일 조금 흐린 듯한 날씨가 이어지다가 밤사이에는 수도권을 비롯한 영서 지방에도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